세계의 박물관 19번째 시간, 이번 영상에서는 1889년에 개장된 오스트리아 빈자연사박물관의 주요 소장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700제곱미터 면적에 이르는 빈자연사박물관은 총 39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과 과학에 대한 흥미로운 소장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빈자연사박물관의 주요 전시물은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걸친 자연과 과학 관련 자료들로 곤충과 보석, 광석, 공룡을 비롯하여 다양한 화석과 뼈를 통해 복원한 공룡 모여, 멸종동물 및 멸종위기동물들의 박제표본, 식물 등 자연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자료들이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전시관은 체계적인 광물 전시관으로 대형 광물 샘플을 비롯하여 현대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광물은 물론, 진귀한 보석 컬렉션도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빈자연사박물관의 보석 컬렉션은 유럽 대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치가 높은 컬렉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빈자연사박물관 빈자연사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전시품은 선사시대 전시관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1908년 오스트리아 지방도시인 빌렌도르프 마을의 철도공사 중에 발견된 유물로 11cm 크기의 작은 타원형 형태의 돌에 여성의 출산과 풍류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의 풍만한 육체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고 아름다운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최소 22,000년에서 2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실제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했다기보다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예술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가슴을 눌러뜨리고 배는 불룩 나와 있으며 매우 잘 발달된 엉덩이와 성기가 강조되어 있어 생식과 출산, 다산의 상징으로 주술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며 구석기 시대의 여성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변천의 역사를 주제로 하고 있는 카이저관은 빈자연사박물관 개관 120주년을 기념하는 2009년 8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 지구 행성과 생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변천사에 관한 호미니드 진화를 주제로 꾸며놓았습니다. 카이저관에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리에톨리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에서부터 네발에서 두발로 직립보행을 시작한 오스트랄료 피테쿠스의 직립보행에 관한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공룡 전시실 역시 빈자연사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공룡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이며 익룡 및 어령과 함께 모든 대륙과 하늘, 바다를 정복한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공룡 전시실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등 진귀한 공룡 화석이 전시되어 있으며 세계 최초 실물 크기의 조류 모형과 매혹적인 뿔이 있는 공룡 두개골 전시물을 포함한 인상적인 용구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중앙에는 공간을 압도하는 커다란 공룡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빈 자연사 박물관의 거대한 공룡 모형은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을 본따 만든 복제품으로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알로사우루스의 뼈모양을 그대로 복제하여 6미터 높이로 제작한 것입니다. 알로사우루스의 골격은 첨단 과학기술에 힘입어 애니메이션화되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 탄성을 자아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공룡이 생활하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전시를 통하여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지구 모습과 그들이 처했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7미터에 육박하는 실물 크기의 익룡, 푸테라노도는 홀의 높은 곳에 전시되어 넓은 공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공룡 전시실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거북이와 화석 배아가 있는 암컷 오룡, 여러 익룡 골격입니다. 공룡 전시실 거대한 공룡 전시실 외에도 빈 자연사 박물관에는 해충관, 박제관, 동물관, 보석관, 빙하시대관, 인류학관, 지질화석관 등 다양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전시를 즐기려면 하루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보석 전시관에는 2102개의 다이아몬드와 761개의 유색보석이 들어간 마리아 테레지아의 보석 부캐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보석 부캐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인 프란츠 슈테판 1세 황제가 세례명축일 선물로 마련한 것으로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보석 세공품 중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만큼 값지고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츠 슈테판 1세 황제가 추진했던 제국의 경제성장 촉진 정책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것이 바로 보석 광산산업 육성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에 대한 지지의 일환으로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보석 부캐를 주문 제작한 것으로 이 보석 부캐는 유럽 보석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컬렉션의 하나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69kg 무게에 육박하는 황금 덩어리 11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토파줌 원석 소금 광산에서 채굴한 암염과 은은한 보랏빛을 내뿜는 자수정 원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석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제관에서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의 박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물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피랄루크의 박제가 압도적입니다. 피랄루크는 아마존강, 오리노코강, 기아나 등에 서식하며 최대 5미터까지 성장하는 물고기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띕니다. 피랄루크의 놀라운 점은 공기 호흡을 한다는 점으로 물 밖으로 버리를 내밀어 공기를 흡입한 후 목 뒤에 위치한 부레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에 주로 서식하는 피랄루크는 최근 서식지 오염과 무분별한 남핵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함의 감소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 대상 중 지정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빈자연사박물관 개관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3D 시뮬레이터 천문관인 풀덤 프로젝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운석 전시관으로 실내 공간으로 들어서면 실제 우주 세계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류학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넘나들며 연구를 수행하는 60명 이상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많은 연구원들이 초청되어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빈자연사박물관은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지식의 보고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비대학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중한 소장품 전시 외에도 특별 전시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천문학, 생물학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9번째 시간으로 오스트리아 빈자연사박물관의 주요 소장품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